문열, 또 여러분들 세 번째 다룹니다 근래 읽었던 대한민국의 나이가 좀 드신 원로급 인사들 가운데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했던 소설가 복걸시 부정선거에 관한 인터뷰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문열 씨의 그런 경고는 참 인상적이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가고 나면 이런 무게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잘못된 일의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지난 5년간 부지 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문열 선생이 속내를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솔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열 선생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너무 쉽지 않은 것 같다 세월이 흐르더라도 우익에서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든 또 상관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겠죠 좌익들은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나 우익은 없죠 오로지 그들에게는 이익이 있을 테니까 몇 번 읽어봐도 여러분들 너무나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도 동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부녀의 숙주나물을 길렸으니 받아가라 기엄을 받아 쌀 타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 와서 받아가라 돈 안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공동식사가 많아지고 공동행사가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뭘 꺼려놨으니 와서 드시라 효도관광도 안 내고 공동식사가 무서운 겁니다 주민자치법인가 아무튼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뭐가 그렇게 공박사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식으로 해석일을 다 달리하니까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자유의 상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집단화의 길 전체주의화의 길을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이 이문열 선생의 주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절을 가지셨을 때 아버지의 지령에 따라 불은 배에다 삐라를 감추고 효창공원 행사장에 가서 뿌렸다가 근거되셨습니다 좌익활동을 아버지가 한 거죠 월북을 했으니까 5개월 살고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너는 엄마 배 속에서부터 옥살이하며 싸웠으니까 나중에 커서 열렬한 투사로 자라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문열이라는 것이 이런 저도 이런 저도 어서서 할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어서서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다시 이문열 선생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분이 월간 조선의 인터뷰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교조가 그렇게 80년대 초부터 국민들을 좌파교육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죠 그게 벌써 40년이 넘은 것입니다 민노총은 노동계를 좌파선동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산업계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두 단체가 나라를 40년 넘는 세월 동안 좌파 젊은이들을 생산했습니다 그 규모가 국민의 40%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은데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로 다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확고하게 전교조와 민노총을 손볼 능력과 의지도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어도 참으로 암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9000명의 좌파들이 모여 대모할 때 우파는 600명 모였다고 합니다 암울한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꺼져갑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선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가져간 거죠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그 문제인 거죠 제가 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이 2000년 전후에서 아이들이 한 해가 중학교 한 해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3, 4학년 됐을 때 아 이 전교조 교육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어제 그제에 이문열의 뼈아픈 경고 많은 것을 읽고 난 다음에서 이렇게 제가 오늘 실방송에서 이문열 선생의 이야기를 소개한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을 내보내면 그냥 가볍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심각하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적이라는 것은 한국의 여러분들 뭐죠 이런저런 입장 때문에 자기 속내를 숨겨야 되는 중견 언론이나 식자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색하는 중년님입니다 저도 지금 체제 변화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카톡 횟수가 아직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서무분 가까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거의 반협박 같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야금야금 개인의 자유를 신범해 가고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만큼 지하철역에 가면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하는 반송이 나오고 국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뭐한 국민성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무선 작업은 제일 합구청 조직부터 장악해 간다고 시골 지방 이렇게 쭉 순서를 밟아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나니 괴로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년엔 다 보이고 느껴지니 날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네 명이 찬성을 하고 그걸 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되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치 권력의 영향력 하에 많은 부분들이 예속돼 가고 이런 부분을 이문열 선생도 느끼는 것이고 사색을 한 중년도 느끼는 것이고 저도 느끼는 거죠 실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방송 철두철미하게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송 내용만 그냥 여러분들 보내도록 하고 알고리즘을 철두철미하게 통제 관리해가지고 선거에 관한 부분은 일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가지고 500명 600명 이렇게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독안의 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더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부터 좀 낫지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탄압이 심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여러분들 사색하는 중년님이 국힘당 대권 경선 때 홍준표가 여론 지지율을 1위를 했는데 눈앞없이 윤석열이 됐습니다 그러니 무선 선거로부터 국민의 힘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것을 밝히겠습니까 선전선동이 최적화된 민주당이 앞으로 꾸준한 표금치기를 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한국이 머지않아서 이문열 작가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체제가 되는 한국 그런데 국민들 수준이 딱 통제하기 좋은 권력자들 말을 무슨 조선시대 임금이 명령한 것처럼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색하는 중년님이 참 사시기가 힘들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문열 선생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전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번에 기회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을 쥐고 적을 베지 않으면 적의 칼 아래 쓰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